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2 미팅어 키위 37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2 미팅어 키위 키위를 만나며 여러분 키위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죠. 우리들 먹는 과일 더 키위프루트 먹는 과일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 키위에는 키위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를 썼네요. 덜을 쓰지 않고 어를 썼습니다. 키위 앞에 어를 붙이면 그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마오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팅어 키위 하면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며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키위에 키위라는 과일도 되고 키위라는 새도 있고 심지어 뉴질랜드 사람 그 중에서 마오리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37쪽 첫번째 줄입니다. 자 에티켓 matters. matter라는 거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에티켓이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we want to live.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a reasonably harmonious communities. 자 reasonably라는 부사가 harmoniou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harmonious라는 형용사가 명사 커뮤니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조화로운 사회. reasonably harmonious communities. 타당하게 조화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티켓은 중요합니다. 자 주디스 마틴이 한 말이죠. this month 이번 달에 we have a special interview with a kiwi. 자 kiwi의 여러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a kiwi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사람과 특별한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자 this is a part of our special series. 자 이 a part of라는 것은 뭐뭇의 일부분, 뭐뭇의 일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별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자 인타이티드 하면은 뭐뭐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란 뜻이죠. 인타이티드인 제목을 붙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English speakers in Korea. 한국에 있는 영어 화자들이죠. 한국에 있는 영어 화자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우리의 특별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Today is interviewee. 자 interviewee 하면은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comes from an island nation. 섬나라, island nation. 섬나라에서 왔습니다. In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나라로부터 온 분입니다. Can you guess its name? 당신은 그 이름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its name 할 때 its는 무엇을 가르치죠? 그렇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겠죠.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섬나라입니다. 자 수준이 말합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김수진. 저의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And I am a strong river of a 세종 times of a 세종 high school. 자 세종 고등학교의 세종 타임즈를 위한 학생 기자입니다. 김수진 학생이 학생 기자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네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Of a ball, 무엇보다도 먼저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for this interview. 자 이 인터뷰를 위하여 당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 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take time이라는 거는 짬을 내다,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죠. It's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수준이 말합니다. To start with 자 first of all, above all, 우선 무엇보다도 자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 about yourself 우리에게 약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자 키테리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간접 목적어인 어스가 나와있고요. 직접 목적어인 어리틀이 나와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어리틀이 직접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사형식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관접 목적어 어리틀 약관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죠. Sure 물론이죠. My name is James 자 제 이름은 James입니다. 자 남자 이름이 제임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뒤에나 말합니다. I've been in Korea 자 have been in 어디어디에 계속 있어 왔다. 현재 완료 계속용법이죠. 자 나는 한국에 for most of four years 거의 4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I've thought English 자 나는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이아에게 all ages and level 모든 연령대 모든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완료 계속용법이 되겠죠. 경험 완료 결과 계속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계속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I가 생략되어 있죠. I am currently teaching 자 teaching 다음에 English가 빠졌네 생략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a high school in 수원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더하기 ing 현재 진행형이죠. 왜? 비동사가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I enjoy living in Korea 자 나는 한국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enjoy finish stop mind consider avoid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iving을 쓰는 게 맞죠. to live을 쓰면 틀리죠. 자 맨 위에 검정색 문장을 봅니다. I would have left a long time ago 자 a long time ago 는 오래전에 이 말이죠. 내가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if I didn't 자 didn't 그 뒤에는 enjoy living in Korea 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as I enjoy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I haven't left here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빨간색 문장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파란색 문장 잠깐 볼까요? As I enjoy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에 I didn't live here long time ago 자 오래전에 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과거 오래전에 여기를 안 떠났다. 지금은 내가 여기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문장과 파란색 문장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가장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꿉니다. 왜요? 가장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맨 밑에 검정색 문장 봅시다. I would have left a long time ago 내가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If I had not enjoyed living in Korea 한국에 사는 것을 내가 즐기지 않았더라면 가장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직설법 과거로 바꿉니다. I didn't live a long time ago 내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as 왜냐하면 I enjoyed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겼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I enjoy living in Korea 나는 한국에 사는 걸 즐깁니다. enjoy, finish, stop, mind, consider, avoid 모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I would have left a long time ago if I didn't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한국에 사는 걸 즐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이 문장 속에는 as I enjoy living in Korea I haven't left here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혼합과정문 문장입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진작에 떠났을 거다. 이 말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법 구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해서 스탠드라는 뜻으로써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서법 과거가 되죠. 화면을 멈추고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필기해 놓으세요. if you are had pp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f I had worked hard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I would become rich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 문장 속에는 as I didn't work hard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I couldn't become rich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 라는 직서법 과거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y is Sujin doing the interview? Sujin이가 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to write an interview article for the school newspaper 학교 신문을 위한 인터뷰 기사를 쓰기 위해서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Sujin이 물어봅니다. Why do people call New Zealanders kiwi? 자,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O형식 문장이죠. 왜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릅니까? 자, 이 제임스가 말해줍니다. The kiwi is an endangered bird 자, 이 키위는 멸종위기의 새입니다. 유니크2 자, 이 유니크 앞에는 주격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유니크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독특한 뉴질랜드에만 사는 멸종위기의 새가 바로 키위입니다. In traditional Maori society 전통적인 Maori 사회에서 클록 자, 이 망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격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That were made of kiwi petal 자, 이 키위라는 새의 깃털로 만들어진 망토는 rune won by chip 추장에 의해서만 착용이 되었습니다. 자, be won이라는 거는 착용이 되었다. 과거 수동태죠. 어떤 추장? 자, 위드 이하를 갖고 있는 추장 great mana 위대한 위신이죠. 자, 여기서 which means prestige 했는데 그것, 즉 man화라는 거는 명성을 의미합니다. 위신을 의미합니다. 자, 콤마치코 위치는 and it의 뜻입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자, 위신을 의미하는 위대한 man화를 가지고 있는 추장에 의해서만 키위 깃털로 만들어진 망토가 착용이 되었다. 그런 추장들만 그러한 옷을 망토를 착용했었다. 이 말이죠. 자, i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키위 새죠. 자, it is also the national bird 그것은 또한 국가적인 새입니다. and a major symbol of our country 그리고 우리나라 뉴질랜드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major 중요한 symbol은 상징이죠. The kiwi fruit 자, 키위라는 이 과일이 was spread 재배가 되었습니다. 자, breed는 재배하다는 뜻인데 과거 수동태가 되어있죠. 그래서 키위라는 과일이 뉴질랜드에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amed after the bird 그 새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자, if you met me and call me a kiwi 자,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키위라고 부른다면 자, 매트와 콜드라는 과거동사 쓴 이유는 매트와 콜드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이죠. 자,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나를 키위라고 부른다면 I would have better than I read 자, 눈꺼풀 하나도 깜빡이지 않을 거다. 즉, 아무런 쳐도 안 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we are proud of our national identity. 자, be proud of 라는 거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아이덴티는 정체성이란 뜻이죠. 자, 수준이 말합니다. What do 뉴질랜드 like? What like? 어떤가요? 뉴질랜드인들은 어떤가요? What do they do during their free time? 자, during 뭐뭐하는 동안에 그들의 free time 자유로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 the same as 라는 거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쵸? The same as 는 같은 종류예요. 자, 여기 키위 like much the same thing as people in Korea do. 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것을 하는 것을 키위들은 좋아합니다. 뉴질랜드인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 영화복이라든가 TV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팅아웃 외식이라든가 드링킹 음주라든가 앤손 기타 등등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키위는 좋아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However, 그러나 I think that 나는 대쩜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람들이 enjoy the outdoors slightly more 자, 이 slightly more 하면은 살짝 더 이런 말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웃도르스 야외활동을 살짝 더 좋아한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보다도 then Koreans do 자, 대동사 do 는 enjoy를 나타내고 있죠. 한국인들이 즐기는 것보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약간 더 즐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스포츠 especially 팀 스포츠 자, 스포츠 특별히 팀 스포츠가 아, far more prominent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자, 프로미넌트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이죠. 자, 모아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기 위해서 far가 나왔죠. 이때 far는 훨씬 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nd really everybody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knows 알고 있습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how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방법이죠. 자, 문법 구조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할 때 매우 뭐뭐하다 할 때는 베리를 씁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자, 베리가 형용사 beautiful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교급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해석할 때 훨씬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때는 much still a lot by far far even 같은 말을 씁니다. he is much dollar than I am 그 남자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런 말이죠. 최상급을 수식할 때는 가장 뭐뭐하다 할 때 더 베리를 씁니다. 더 베리 바이파 far much by no means 이런 말들을 쓴다는 거죠. 스티브 is 바이파 the most talented musician 자, 바이파를 썼네요. 스티브가 단연코 최고로 재능을 갖춘 음악가이다. talented 하면 재능을 갖춘 이란 뜻이고요. 뮤지션은 음악가 입니다.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play in social sports league on weekend and after school or work 주말에 그리고 방과 후에 직장 이후에 사회적인 스포츠 리그에서 경기를 합니다. A lot of social interactions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go together with 뭐뭐와 어우러집니다. 뭐와 어우러집니다? watching while playing sports and out of activities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경기 스포츠 경기 쳐다보거나 경기하는 것 그리고 야외활동하는 것 과 어우러집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nickname for New Zealanders? 뉴질랜드 사람들의 별명은 무엇인가? 닉네임 별명이죠. 뭐였습니까? 정답은 키위스였죠. 39쪽입니다. How can I start a conversation when I meet 키위스? 내가 뉴질랜드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키위스 are mainly friendly people 키위들은 즉 뉴질랜드 사람들은 주로 다정한 사람들이다. 어떤 다정한 사람? Who are happy? 행복해하는 사람? To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부사정용법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중에 원인용법이죠. If you say hello 네가 안부를 말한다면 네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당신이 말한다면 대화를 갖게 되어 아주 행복해하는 그러한 주로 다정한 사람들이다. We also have a very relaxed social rules.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주 느긋한 사회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 So 그러니까 등의 접속사 그러니까 그래서 being too formal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은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다.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네. being too formal formal은 격식을 차리리라는 뜻입니다.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단수동사로 받는 것이 맞아요.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even if the person is much older than you 자 much라는 비교급 수식어 훨씬이란 뜻인데 older를 꾸며주죠. 그냥 older than you 하면 당신보다 더 나이가 든이란 뜻인데 much를 썼으니까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 이란 뜻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you can use their first name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rst name 은 이름이죠. 성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however 그러나 like 뭐뭐처럼 lik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처럼 people don't talk to strangers as often in big cities as in smaller town or other country 작은 도시나 시골만큼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talk to 누구에게 말을 하다 strangers 라는 건 낯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not as a as b 라는 거는 a가 b 만큼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나 생물일 때는 소유격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do you mind my smoking here?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우는 걸 꺼려하시겠습니까? smok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소유격 my를 썼죠. you are doing things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은 should result in success 성공을 초래해야만 한다.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다. 동명사 doing 앞에 유어를 썼습니다. 소유격 을 썼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나 생물이 되는 소유격 쓰는 게 원칙이 있구나. 소유격 으로 표시하면 굉장히 격식 척이고 목적 격으로 표시하면 일상적인 구어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don't like my brother's going there alone. 우리 형이 거기 가는 건 우리 오빠가 거기 가는 거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굉장히 좀 격식적으로 보이죠. 그에 비해서 목적격을 쓰면 굉장히 캐주얼하게 들려요. I don't like my brother's going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소유격 안 쓰고 목적격을 쓰면 굉장히 비격식적으로 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 대명사이거나 고유명사 혹은 무생물이거나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목적격 또는 축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Did you see somebody entering my house? 누군가가 내 방에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I cannot stand Mary acting like that. Mary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참을 수가 없어. He was sure of the news being true. 그 뉴스가 진실이 된 것을 그는 확실했어. We imagine the television set falling down the stairs. 우리는 그 텔레비전 수상기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했어. 단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자리에 오브플러스 목적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얄따라는 책이 있는데 51쪽 유형이 기기 지문에서 나와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주세요.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랑 서로 일치할 경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I like reading his novel 자 여기서 누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거죠? 내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거죠. 리딩 앞에 마이를 쓰는 게 원칙인데 마이를 안 쓴다 이겁니다. 왜?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일치하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는다 이거죠. 두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의 경우 따로 쓰지 않습니다. smoking indoors is prohibited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담배 피우는 거죠? people's 사람들이 흡연하는 거죠? people's 생략이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생략돼요. 세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같을 경우에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 praise him for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것 열심히 일하는 거죠? hard 그죠? 희스가 생략돼 있어 소유격 희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working 앞에 따로 써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번째 appreciate plus 소유격 stop 다음에 목적 격 쓰는 거 여러분 예심은 참고해주고요. all both this those any 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6번에서처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살펴주시고요. 일곱번째 수동 동명사의 경우 apostrophe s 영어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세요. Is there anything I need to be careful about when having conversation when 대화를 나눌 때 be careful 조심해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need to 라는 거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키위 like their personal space 뉴질랜드 사람들은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 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don't stand too close 너무 가까이 서있지 마세요 or touch the other person during conversation 대화 도중에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 앞에는 don't 생략됐 다고 보는 게 맞죠. 너무 가까이 서있지도 말고 대화 도중에 다른 사람을 터치 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 What are you not supposed to do to respect 키위 personal space 키위 뉴질랜드 사람들 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의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respect 존중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be supposed to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가 의도가 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죠? Don't stand close or touch the other person during conversation 대화 도중에 너무 가까이에 서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Subject 주제 입니다. Subject you should avoid 당신이 피해야만 하는 주제죠. 당신이 피해야만 하는 주제는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igion 종교와 Subject to do with personal as 개인적인 재산과 관계가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o do with 는 뭐뭐와 관계가 있는 이란 뜻이죠.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생략되어 있네. Religion is something that is very personal and private. 종교라는 것 릴리즘 종교가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Also 또한 Never show off or mention your expensive possessions 당신의 값비싼 소유물을 자랑하거나 언급하지 마세요. Show before 자랑하다 mention 언급하다 because 왜냐면 Modesty is a very important virtue to 키위스 겸손이라는 것이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40쪽 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I see 알겠어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가 뭐지 In the way people talk to each other you noticed when you came to Korea When 뭐 뭐 할 때 당신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신이 알아챈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The way 는 방식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 원띵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Definitely 분명히 내가 분명히 notice 알아챈 한 가지 이름 원띵이 주어니까 동사 이지를 썼죠. The difference in personal space especially body contact when speaking 자 When speaking 말을 할 때 body contact 신체 접촉 특히 신체 접촉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차이점이야. 디퍼런스는 차이점이죠. 자 오늘은 If it 워나 퍼 와 If it 헤르나 핀 퍼 의 차이점을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If it 워나 퍼 는 워인 나 퍼 로 바꿀 수 있으죠. 왜? 가정법 과거니까. 그리고 for 나 except for 나 withou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뭐가 없다면 If it 워나 퍼 유어 헬프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fail 인 그 젠 내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텐데 자 결국은 당신이 도와줘서 나는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워나 퍼 와 워인 나 퍼 로 바뀌는 이유는 if 가 생략될 때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If it had enough in for 는 어떨까요? 자 뭐 뭐가 없었더라면 가자법 과거 완료했습니다. If it had enough in for water 물이 없었더라면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 모든 생명체 형태가 죽었을 텐데 이 말은 과거에 물이 있어서 생명체 형태가 모두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If it had enough in for 는 head in enough in for 바뀐다는 공식 때문입니다. 자 If it had enough in for 는 had enough in for but for except for without 이런 말들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시문을 꼭 참조해주세요. 뭐 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가정법에서 if 가 생략되면 도치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정법 과거 war 가정법 과거 완료 had 가정법 미래 should 이런 말들 조건에 if 졸은 생략이 안됩니다. 가정법 에서만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 war 가정법 과거 완료 head 가정법 미래 should 이런 경우에 if를 생략하면 그럴 때는 주어동사는 동사주어로 도치가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갈텐데 if I were bird 내가 새 이때 if를 생략하면 war I bird 로 바뀐다는 겁니다.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을텐데 if he had not helped me 그 남자가 그 당시에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뀌죠. had he not helped me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인팩 실제로 when I first went to 남대문 마켓 내가 남대문 시장에 처음 갔을 때 went to 어디어디에 가다 백셀러 grab my arm 가방 판매자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grab 붙잡다 as I walked fast 내가 지나갈 때 trying to attract my attention to its store 그의 가게로 여기서 그라는 거는 가방 판매원이죠. 그의 가게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지나갈 때 한 가방 판매원이 나의 팔을 움켜주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it's a friendly expression 자 그의 다정한 표현이 없었더라면 자 여기서 had it not been for는 if it had it not been for 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t for not without 로 바꿀 수 있죠. I would have pushed him away as I had as I could as as one can 뭐 뭐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세게 글을 밀쳐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직섭법 과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 그 글을 세게 밀쳐내지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거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자 인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자 인베이전 침범이죠. The invasion of someone's personal space by a stranger 자 by a stranger 낯선 사람에 의하여 자 낯선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당하는 행동은 It's a very aggressive act 아주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aggressive 공격적인 수진이 말합니다. I have seen photos and read a little about Maori people in my textbook 내 교과서에서 in my textbook 내 교과서에서 Maori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사진을 보았고 약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Do they really walk around the street in scott with tattoos all over their faces? 그들의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한 채로 진짜로 치마를 입고 그들이 거리를 걸어다닙니까? 스커트는 치마죠. 태투는 문신이에요. 자 제임스가 말합니다. No 아니야 Of course not 물론 그렇지 않아 Koreans do not work around in their traditional clothes all the time 자 not 과 always not 과 all the time 이 같이 쓰이면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항상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건 부분 부정이죠. 리더드 마오리 마오리족도 그렇지 않아. 자 부정어 조동사 주어수 조심하세요. 자 마오리족도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마오리족도 항상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부분 부정이 되겠죠. 문법 부정 잠깐 보겠습니다. Either A or B 그 뒤에 B의 동사가 나오는데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Either you or he is right 네가 맞든 그가 맞든 둘 중에 하나는 옳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명사에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표현 neither A nor B도 마찬가지 공식이죠. 두 번째 명사에 연결되는 동사가 쫓아옵니다. 자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입니다. neither she nor I am wrong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다. 자 I라는 주어에 맞춰서 M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죠. 자 마오리 wear ordinary clothes like all kiwis kiwis 키위라는 거는 뉴질랜드 사람이죠. 자 마오리족은 모든 뉴질랜드 사람처럼 보통의 옷을 입습니다. 오디너리 보통의 이런 뜻이죠. The tattoos 문신들은 아코드 타모코 타모코라고 불려집니다. And facial 타모코 그리고 얼굴 문신은 It's fairly uncommon these days These days 요즘이죠. 요즘에 아주 꽤 흔하지 않습니다. Common이 흔한인데 언이 들어갔으니까 uncommon 하면 흔하지 않는 이란 뜻이죠. 마오리 테이블은 음식을 음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Seating on one 자 원이가 이렇게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앉는 행동은 It's seen 보여집니다. As 뭐뭐로서 Very disrespectful 아주 신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e seen as 뭐뭐로서 보여지다. Respectful이 존경할만한 존경하는 이런 뜻인데 This가 들어갔으니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신뢰가 되는 이란 뜻입니다. 세컨 두 번째로 People's head are regarded as taboo Be regarded as 는 뭐뭐라고 간주가 된다 고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Regard A as B Look up on A as B Think of A as B C A as B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던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Are regarded as taboo taboo는 금기죠. 금기시 된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And 그리고 Should not be touched 사람의 머리는 만져줘서는 안됩니다. 사람 머리 만지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 즉 사람의 머리는 만져줘서는 안된다 라는 이러한 규칙은 Extend to children as well as well은 또한이죠. 또한 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문장 끝에 as well 쓰면 뭐뭐더 또한 이란 뜻이죠. Extend는 누구에게 적용되단 뜻으로 쓰였습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are two 마오리 manners you should remember 당신이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마오리 두 가지 매너는 무엇인가 첫 번째 Don't sit on tables 테이블 위에 앉지 말아라 두 번째 Don't touch people's head 사람의 머리를 터치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두 가지가 되겠죠. 자 41쪽 도시가 말합니다. 인 시리즈 도시에서는 Be careful 주의하라 신경 써라 To look over your shoulder 숄더 어깨죠. 당신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도록 신경을 써라 And hold the door 문을 잡아주도록 신경을 써라 If 만약에 조건부사절이죠. There are people behind you 당신 뒤에 사람이 있다면 당신 뒤에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도록 신경을 쓰고 문을 잡아주도록 신경을 써라 Kiwi is a letter reserved 자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letter 다소 reserved 내성적이다 Be careful 수줍어한다 And do not approve of any emotional outburst Emotional 감정적인 outburst 는 격발 분출이죠. Approve of 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단하다. Kiwi 들은 즉 뉴질랜드 사람들은 감정적인 격발 분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When talking in public 자 in public 대중 사이에서 대중 사이에서 말을 할 때 이 말이죠. 이거 원래 문장은 When you talk in public 입니다. 근데 분사근문 만들고 접속사 when을 남겨놓은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근문이죠. 자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You should speak rather quietly 당신은 let up quietly 다소 조용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가 나오는데 투 앞에는 인 오더 또는 쏘에즈가 빠져있죠. 투 부정사에 부사정역법 그중에 목정역법 뭐뭐하기 위하여 투 어버이드 에브리바디 스테어링 앤 유 자 스테어야라는 건 쳐다보다 이 말이죠. 자 이 스테어링 앤 유 할 때 스테어가 앞에 있는 에브리바디 꾸며주고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다소 조용하게 말을 해야 한다. 자 don't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tip in 레스토랑 식당에서 tip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don't need to 는 don't have to 의 뜻입니다. there may be a tip 자 next to the cash register 캐시 레지스터라는 거는 금전 등록기 현금 등록기 죠. next to 바로 옆에 현금 등록기 바로 옆에 tip 자 제가 팁을 주는 항아리 단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죠. 요게 바로 tip 자 커피숍 커피숍에 금전 등록기 바로 옆에 tip 자가 있을지도 몰라. 사례금을 넣는 단지가 있을지도 몰라. 식당 커피숍이나 식당에 금전 등록기 바로 옆에 tip 자 사례금을 넣는 단지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they are completely optional 그것들은 완전히 선택적인 거야. 옵션을 선택적인 completely 완전히 자 neither a nor b a 도 아니고 b 도 아니다. 두번째에 나온 명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a 도 아니고 b 도 아니다. 이거는 양자 부정이죠. 자 both a and b 뒤에는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양자 긍정이야. a 와 b 둘 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neither a nor b 의 반대말은 both a and b 라고 볼 수 있겠죠. neither she nor i am wrong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다. i 라고 하는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일치시켰습니다. i know neither of them i know neither 자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either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한쪽도 알지 못한다. 그들 중에 어느 한쪽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두 사람 다 모른다 이런 뜻이죠. 전체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엠바라멘털리즘 환경보호주의입니다. 환경보호주의는 is a strong theme of a 뉴질랜드 culture 뉴질랜드 문화의 강력한 주제입니다. and 뉴질랜드 pride themselves on being tidy kiwis 자 pride one step one 이라는 거는 뭐뭐 에 대해서 자부심 을 느끼다 이런 뜻이죠. tidy 단정한 깨끗한 이라는 뜻이죠. 뉴질랜드 인들은 깨끗한 뉴질랜드 인 단정한 뉴질랜드 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부심 을 느낍니다.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절 이하를 의미합니다. should need a little in the street nor use more water than you need a nor b 는 a b b b 양자 부정 이죠. 이것은 당신이 little in the street 거리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little 는 더럽히다 이런 뜻이죠. 어지르 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안된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리를 어지럽혀서도 안되고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필요 이상으로 물을 더 써서도 안된다. 이것은 의미한다. 말이죠. but 그러나 don't obsess over these points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obsess over 라는 것은 끙 알다 걱정 하다 이런 말이죠. 끙끙 알다 걱정 하다 이런 말이죠. keep a relaxed attitude relaxed 느슨한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라. attitude 태도입니다. and you will fine. 그렇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명령은 엔드 수진이 말합니다. ok 좋아요. I will be sure 나 분명히 to follow your advice 당신의 충고를 follow 따를게요. when I go to 뉴질랜드 someday someday는 미리 언젠가죠. 내가 언젠가 뉴질랜드에 갈 때 내가 당신의 충고를 분명히 따를게요. 어? 왜 will 고를 쓰지 않고 고를 썼을까요? 때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will 고를 쓰면 틀리죠. 고를 써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and your valuable perspective of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당신의 가치있는 소중한 견해 관점 그리고 당신의 시간 때문에 매우 감사합니다. perspective 는 관점 견해라는 뜻이죠. it was my pleasure 나의 기쁨이었는걸요. I think that 나는 됐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됐생약되어 있죠. you are really going to enjoy your visit. 당신이 당신의 방문을 진짜로 즐기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be going to 가까운 미래죠. 뭐뭐할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anticipated to do to support the tidy kiwi's movement 단정한 뉴질랜드인 운동을 서포트 지지해 주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기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anticipate 기대하다는 뜻이죠. don't litter in a street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거리를 더럽히지 마시오 or use more water than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을 사용하지 마시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죠. 즉 직서법 과거 입니다. if절에는 head 과거분사 형태가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인 would should could might 를 쓰고 have 과거분사 형태가 나옵니다. 해석은 만일 했다면 했을텐데 라고 해석 하면 됩니다. if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head 가 문두로 도치가 됩니다. if it had nothing for 에서 if를 생략하면 head nothing 포 가 된다는 거죠. 이때 if it had nothing 포 는 but for not without 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f you had asked me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had you asked me if 를 생략하면 주어동사 위치가 바뀐 다고 했습니다. if 가 생략되면 주어동사 위치가 이 말 속에는 네가 나한테 질문을 안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다 라는 과거 사실이 숨겨져 있죠. 직선법 과거 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my illness 나의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면 I could have won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질병이 있어서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때 if 를 생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문두에 나오는 문장 앞에 나오는 if 를 생략하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if it had nothing for had in for without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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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과거 완료 예시문 입니다. if 위드 위드 만약 물이 없었더라면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죽었을텐데 과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죽지 않았다는 문장입니다. 해당 문장은 had nothing for water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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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수도 있습니다. 과정법 과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увид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시험에 실패할 텐데 과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니가 안 도와주면 나는 시험에 실패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why no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 bu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 except for your help I would fail the 심지어 without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치, inversio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원칙적 어순과 다르게 때로 동사, 목적어, 보호, 기타, 억구 등이 문장의 앞, 문두로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니더라는 것은 뭐뭐 또한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not either와 같은 의미지만은 니더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도치급문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if you don't go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I won't go either 나 또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문장은 if you don't go neither will I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neither will I가 도치 문장이 되는 거죠 다른 예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번이 말합니다 he is rich 그 남자 부자야 이랬더니 B번이 말합니다 so am I 나도 또한 부자야 자 so를 쓰고 동사 주어로 쓰면은 그때 so는 also 뭐뭐 또한이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참조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A번이 말합니다 he is rich 그 남자 부자야 이랬더니 B번이 so he is라고 말했죠 이때는 그 남자 정말 부자야 자 so를 쓰고 주어동사 쓰면은 그때 쓰이는 so는 indeed 정말로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노수노 하들리 스케어슬리 셀덤 베얼리 레얼리 등을 준 부정어라고 하구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준 부정어가 이끄는 문장도 부정어도 치고 문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he seldom or never reads 그는 좀처럼 또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러할 때 이 셀덤이 준 부정어가 되는데 셀덤이나 스케어슬리 같은 말을 문장 앞에 이동시킬 경우 주어동사의 위치가 동사주어로 도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스케어슬리 had she seen me when she ran away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라는 도치구문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자 준 부정어 뒤에는 도치 문장이 뒤에 따라오지만 준 부정어와 호응하는 then이나 before나 when 등의 뒤에는 주어동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은 no순어 다음에 도치구문이 나오고요 then 다음엔 주어동사 그냥 씁니다 hardly 다음에 도치구문이 나오고요 before 다음에 주어동사 그냥 씁니다 successfully 다음에 도치구문이 나오고요 when 다음에 주어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준 부정어 구문을 이용한 도치구문 설명입니다 문장 앞에 준 부정어를 쓰고요 뒤에 동사주어 형태의 도치 문장 구조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s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she ran away 는 도치구문을 이용했을 때 no sooner had she seen me than she ran away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도망쳤다 라는 뜻이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she had hardly seen me before she ran away 도 마찬가지로 hardly had she seen me before she ran away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had scarcely seen me when she ran away 라는 문장도 scarcely had she seen me when she ran away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뜻은 모두 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라는 뜻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2 미팅어 키위 애프터 유 리드와 리듬와 컬처입니다 레슨2 미팅어 키위 키위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번째 뜻은 먹는 과일 키위 두번째 뜻은 키위라는 새 그리고 세번째 뜻은 뉴질랜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과의 애프터 유 리드입니다 키위 매너스 앤 에티켓 어코딩 투 제임스 제임스에 따른 어코딩 투 뭐뭐에 따른 제임스에 따른 키위인들의 예의 범죄가 에티켓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they are open cold 키위스 그쵸 자주 키위라고 불려집니다 they are friendly friendly는 다정한이죠 그들은 다정합니다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은 no 압니다 뭘 압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압니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대인조이 팀스포츠 그들은 팀스포츠를 즐깁니다 conversation 에티켓 대화 예절입니다 it's normal to use first name it's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는 진짜 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first name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don't invade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invade는 침범하다 don't touch people 사람들을 터치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when talking 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talking about religion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about religion 종교에 대하여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it'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suggested code of conduct suggested 하면 제한된 이 말이죠 제한된 행동 규범입니다 of conduct는 코드를 꾸며주고 있죠 hold the words for others 남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세요 tipping is optional in restaurant 식당에서 팁을 주는 행동은 선택적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거죠 try to speak quietly in public 대중들 앞에서는 조용히 말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don't litter in the street litter는 쓰레기를 버리다죠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B번입니다 read the interview again 다시 한번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ich is not true about Maori 마오리족에 대해서 진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A번 마오리 사람들은 뉴질랜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옷을 입는다 similar to 유사 아니죠 B번 자 얼굴 타먹고는 여전히 요즘에도 흔하다 자 still은 여전히 these days 요즘이죠 C번 자 마오리족 아이의 머리를 터치하는 걸 만지는 거는 금기시된다 터블하는 거 금기죠 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B번이죠 special 타먹고 is still common these days 얼굴이 아는 문신이 요즘에 여전히 흔하다? 흔하지 않다고 했죠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people who mention their wealth in conversation 자 대화에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들의 재산을 mention 언급하는 사람들은 are not respected by kiwis 뉴질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자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자 being modest 겸손한 거죠 자 겸손한 것이 is important to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C번이죠 자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Do Koreans have some manners similar to those of kiwi? 자 이 kiwi라는 거 뉴질랜드 사람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같이 그거와 유사한 매너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예의범죄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자 what kiwi manners do you think Koreans might need 어떤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가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가? suppor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보아라 자 C번입니다 look at the pictures 사진을 보아라 그림을 보아라 and write the advice 그리고 충고를 적어라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manners mentioned in the text 자 본문에서 언급된 자 본문에서 언급된 매너들에 대하여 충고를 적어보아라 자 첫 번째 그림 뭡니까? 그쵸 respect others personal space 다른 사람의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존경해 주어라 이 말이죠 자 2번은 뭡니까? keep the street clean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don't litter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be modest 자 겸손하라 don't show off your wealth or personal position 자 show off는 과시하답니다 당신의 재산이나 개인적인 소지품을 과시하려 들지 말아라 show off 과시하단 뜻이죠 자 D번입니다 D번 take the survey 설문조사를 받아라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하여 your own level of kiwi manners 자 뉴질랜드 예의범죄에 대한 당신 자신의 레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받으시오 compar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s 자 짝꿍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보시오 자 항상 하면은 erase 때때로 하면은 sometimes 절대 하지 않으면 never 1번 I stand close to people 나는 사람들 가까이에 서있습니다 2번 I touch people I talk to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을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3번 I don't hold the doors for people behind me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4번 I show off my possessions to others 나는 나의 소지품을 나의 재산을 남들에게 과시합니다 5번 I litter in the street 나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7개에서 10개 사이는 Your kiwi manners level is excellent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죄 레벨은 뛰어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을 잘 예의 갖추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자 4에서 6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average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죄 레벨은 평균입니다 Not every 뉴질랜드 will consider you courteous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이 당신을 예의범죄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 부정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자 0개에서 3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low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죄 레벨은 낮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예의범죄를 향상시킬 것을 충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드모어 컬처입니다 British manners 101 자 영국의 예의범죄 101입니다 For more greeting 공식적인 인사에서는 Say how do you do 자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How do you do 자 이거 greeting 인사예요 Not a question 질문 아닙니다 To correct response to repeat How do you do 그리고 올바른 응대는 자 how do you do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 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Don't greet people with kiss 자 사람들에게 키스하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자 키스 is acceptable among close friends and relatives 자 클로스 프렌드는 가까운 친구고 렐러티브는 친척이죠 키스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만 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스몰톡 한담입니다 한가로운 이야기죠 Do 이렇게 하세요 Talk about the weather 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와 How far people have traveled 얼마나 먼 거리를 사람이 여행했는지 말을 하세요 Say lift 리프트라고 말했고 루 루 라고 말했고 플랫 또는 스윗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리프트 엘리베이터죠 루 라는 거는 토일렛 화장실입니다 플랫 플랫 하면은 아파트죠 싸구려 아파트 스윗 스윗 하면은 캔디 사탕입니다 자 돈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n't talk about politics 정치학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Money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Religion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Don't say elevator 엘리베이터 라는 말 쓰지 마세요 토일렛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아파트먼트라는 말 쓰지 마세요 캔디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미국식 영어 쓰지 말고 영국식 영어를 쓰라 이겁니다 자 다이닝입니다 정치 안 드는 건데 Do 이렇게 하시오 Wait for the host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자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before you do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인이 먹는 걸 시작하도록 기다리시오 Spoon your soup away from you when eating 자 당신이 먹을 때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로 스프에다가 숟가락질 하시오 Always place your napkin on your lap 자 랩이라는 건 무릎이죠 항상 당신의 무릎 위에 넵킨을 두도록 하시오 자 돈 이렇게 하지 마시오 Don't lick or put your knife in your mouth 릭이란 단어 알아듭시다 릭은 핥다입니다 그래서 칼을 핥지 마시오 혓바닥으로 칼을 핥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 속에 칼을 넣지 마시오 Don't reach across the table 탁자 가로질러서 닿으려고 하지 마시오 As for things to be fast 어떤 것들이 어떤 소금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어떤 것들이 전달이 되도록 요청하시오 Don't cut a bread roll A bread roll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빵입니다 롤빵을 칼로 자르지 마시오 Always break it with your hands 항상 그 롤빵을 두 손으로 자르시오 Question What are the British English rules for elevator, toilet, and apartment? 엘리베이터, 화장실, 아파트에 해당하는 영국식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자, they are lift, rue, and flat 리프트라는 건 엘리베이터고 루는 화장실입니다 플랫은 아파트먼트죠 옆에 단어 잠깐 봅시다 Response, 응답, Relative, 친척, 릭은 할답니다 Gestures regarded as rude in Canada 캐나다에서 rude, 무려한 것으로써 엘리베이터는 몸으로서 간주가 되는 제스처들입니다 다른 잠깐 보겠습니다 Outrageous, 터무니없는 Offensive, 불쾌한 In general, 일반적으로 Subtle, 미묘한 더 lesser known, 더 덜 알려진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In contrast to some other part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부분과는 좀 대조적으로 캐나다 is not a nation with a lot of outrageous or offensive gestures 캐나다는 outrageous, 터무니없거나 offensive, 불쾌한 그러한 많은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Most rude hand or body gesture are not soft 가장 무려한 손 또는 몸 동작은 그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an be easily avoided as a result 그 결과로써 그 결과로써 그 결과로써 쉽게 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 lesser known, bad gestures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나쁜 제스처로써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자, 엘보, 팔꿈치, 퍼치, 자리답다 세팅은 환경이죠 Unapologetic, 사죄 안하는 벨치, 트리마다 내뿜답니다 Sneeze, 재채기하다 Weirdly 하면은 이상하게 이런 뜻입니다 Ritualize, 의식적으로 되다 vicinity, 주변 인근이고 sympathy는 동정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엘보, 팔꿈치죠 퍼치드는 자리잡은 입니다 On a table, while eating 밥 먹는 동안에 테이블 위에 자리잡은 팔꿈치 이게 굉장히 무례하다 이거죠 It is generally considered rude in formal setting Formal setting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환경이죠 자, 공식적인 환경 자리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rude, 무례한 것으로 컨시러드 여겨집니다 더 common in more casual situation 비록 좀 더 캐주얼한 상태 좀 더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2번, eating with open mouth 입을 연 채로 밥을 먹기 입 벌리고 밥 먹는 것이죠 or talking with a full mouth 그리고 입에 꽉 찬 채로 말하기 and apologetic public belching 그리고 unapologetic 입니다 사죄 안 하는 공식적 자리에서 트림을 하는 것을 사죄하지 않는 것 그게 좀 안 좋다 이거죠 They are all considered extremely disgusting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다 extremely 극단적으로 disgusting 역겨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usually expect to be followed by and apologetic verbal excuse me 그리고 사죄하는 구두에 죄송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따라오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excuse me 여쭤 신뢰합니다 라는 사과하는 구두가 따라오게 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3번 자 Sneezing 자 재채기하는 겁니다 Sneezing is weirdly ritualized 재채기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People say excuse me following a freeze 자 이 freeze 라는 것은 재채기하는 거죠 재채기하는 것을 따르면서 excuse me 라는 말로 사람이 말을 합니다 while anyone in the immediate vicinity says bless you as a sign of sympathy 자 as a sign of sympathy 라는 것은 동정의 표시입니다 as를 뭐뭐로서 자 동정 sympathy죠 동정의 표시로서 가장 즉각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동안에 자 Sneez 재채기하는 행동을 따르면서 excuse me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Eye contact 눈 맞춤 Distraction 주의선만 Debate 토론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Display 보여줌 Affection 애정 자 Cuddle 꼭 포옹하다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Inclined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Indecent 는 점잖지 못한 자 Dissent 가 점잖은 이라는 뜻이니까 Indecent 는 점잖지 못한 Offensive 불쾌한 4번 봅시다 Not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One is speaking to 자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눈을 맞추지 않는 행동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행동은 Is considered a rude form of shyness or bored destruction 부끄러움 또는 지루하게 된 주의 산면으로부터 온 무례한 형태로 간주가 됩니다 눈 맞춤을 해야 한다 이거죠 5번 There is a debate in Canadian society regarding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자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이라는 것은 애정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거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 운이 PDA라고 부르죠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Cuddling 꼭 안아주기 or Fashionately kissing in public places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기 와 같은 대놓고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Some may be inclined to ignore them 자 몇몇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consider them quite indecent and offensive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꽤 점잖지 못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When someone's sitting right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라는 것은 바로 당신 옆자리죠 바로 당신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sneeze 재채기를 했을 때 sneeze 재채기하다 What are you obliged to say 당신은 뭐라고 부득이하게 말하게 됩니까 자 obliged 부득이하게 뭐뭐하게 되다 자 I am expected to say bless you 자 bless you 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나는 부득이하게 bless you 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o.2 2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PDA stand for? 자 Stand for 상징하다 Symbolize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입니다 PDA는 뭘 나타내는가 뭐를 상징하는가 PDA stands for Public Displace of Affection 어떤 애정행각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중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것 말이죠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Outrageous 꼭 껴안아주기 PDA stand for 패션이클리 열정적으로 인 디센트는 점잖지 못한 디센트가 점잖은 이란 뜻이니까 인 디센트는 점잖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2 미팅어 키위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야기입니다 레슨2 미팅어 키위 자 이 키위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여기 키위가 먹는 과일 키위도 있고요 또 키위버드라고 해서 키위새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했죠 자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누가 발견한 것일까요 1642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저 화란 사람인 아벨타스만이 뉴질랜드에 처음 상륙했고요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 남서부주에 있는 질랜드의 이름을 따서 뉴질랜드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뉴질랜드를 누가 발견했다고 했죠 뉴질랜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벨타스만입니다 실제로 그 9군데 걷기 좋은 명소 중에 아벨타스만의 이름을 딴 아벨타스만 트랙도 있습니다 그 아벨타스만요 트랙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보고 있는 지도 요 4번 요 4번 지도가 바로 아벨타스만 코스트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벨타스만 트랙이라고 불리는데 뉴질랜드의 9 그레이트 웍스 중에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의 9 그레이트 웍스 라는 것은 뉴질랜드의 걷기 좋은 명소 9군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1769년 영국 사람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영국의 식민지가 되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임스 쿡 선장 이 사람은 쿡 선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1768년부터 11년간 태평양 전역을 탐험해 현재와 거의 비슷한 태평양 지도를 완성했죠 하와이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도 바로 이 쿡 선장이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쿡 선장은 1768년 탐험선 인데버호를 탔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1769년 10월 서양인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상륙하게 됩니다 물론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은 아니죠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은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벨타스만입니다 이 쿡 선장은 근데 이 아벨타스만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일행과 뉴질랜드 북섬 기스번에 상륙한 뒤 마오리족 원주민 9명을 살해했습니다 영국 역사학계는 마오리족이 환영의식을 해주려고 하자 쿡 선장 일행이 이를 공격의사로 오인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쿡 선장 상륙 250주년 행사가 다가올수록 마오리족의 반감과 분노가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 대표들은 유관 표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마오리족은 실질적으로 영국 왕실 인사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와이타이 조약입니다 184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오리족과 영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마오리족과 영국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협약한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가 된 조약이죠 뉴질랜드 2월에는 방금 얘기했던 와이타이 데이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와이타이 조약이라고 해서 뉴질랜드 원주민과 영국이 맺은 조약인데요 연 연방국가로서의 뉴질랜드 건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날입니다 사실 속사정을 파고들면 마오리족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겠지만요 와이타이 데이 축제는 오카우베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오카우베이는 오클랜드 시내에서 동쪽 미션베이로 가는 오라케이라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마오리족과 영국이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마오리족과 영국이 같이 살긴 좀 힘들죠 결국 1947년 영국으로부터 뉴질랜드는 독립하게 되고 정식적인 독립국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깃발이 바로 뉴질랜드의 국기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세요 왼쪽 상단에 보면 연 연방국가를 나타내는 영국국기 유니언 잭이 있죠 그럼 우측 중앙에 있는 건 뭘까요? 남십자성입니다 인디고라는 칼라는 남태평양을 뜻하고 있죠 그렇다면 뉴질랜드가 넓을까요? 대한민국이 넓을까요?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2.5배 정도 조금 더 큰 정도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 즉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북섬에는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섬에는 수도인 웰링턴과 오클랜드 등의 주요 도시가 있죠 그리고 남섬은 빙하와 자연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의 종교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 릴리전 종교가 없거나 스피리츄럴 빌립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35% 크리스티나티 기독교인 33% 스피리츄럴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20% 자 all other religions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12% 그리고 처치구어 교회 한 달마다 적어도 한 달마다 교회 가는 사람 16% active practices라는 건 아닌데 프레틱서라는 건 열렬하게 숭배하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사람 9%가 되겠습니다 백인 70%와 마오리족 30%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어와 마오리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교가 많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에 보다시피 뉴질랜드 마오리족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전사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잘하게 생겼죠 그리고 보통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혓바닥을 내미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들도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오리족 문신은 굉장히 유명하죠 보세요 마오리족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네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이랑 문신은 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질랜드 하면은 마오리족이 생각나고 마오리족 하면은 문신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즉 얼굴 문신과 몸 문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얼굴 문신과 몸 문신 중에서 어느 쪽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얼굴에 새겨놓는 문신을 우리는 타모코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몸에 새기는 문신을 우리는 키리트위라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겨놓네 키리트위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타모코가 더 중요할까요? 키리트위가 더 중요할까요? 자 이 얼굴 문신과 몸 문신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특히 얼굴 문신인 모코카우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코카우에는 일종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얼굴에다가 새겨서 문신으로 새겨넣는 거죠 이 얼굴 문신 모코카우에는 일종의 족보입니다 족장이나 위대한 전사만이 모코카우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가문 및 자신의 사회적인 위상 등을 얼굴에 문신으로 표시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뉴질랜드 마오리족 남자들이 얼굴에 문신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뉴질랜드 마오리족 부족에서는 여성들은 턱에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영매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여성들만 턱에다가 문신을 했다는 거죠 뉴질랜드 하면 마오리족 특히 마오리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하카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댄스 전쟁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모습 저 모습이 바로 하카춤인데요 여러분 영화 모아나에 마오이가 쳤던 그 춤 있죠? 그게 바로 하카춤 하카댄스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모아나의 마오이가 쳤던 그 춤을 우리는 하카춤이라고 하죠 이 하카춤이 바로 뉴질랜드의 마오리 정신을 나타내는 춤이라고 합니다 이 하카춤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전쟁춤을 나타내는 이 하카춤을 경기장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투춤인 하카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기본이고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하카춤을 춘다는 거죠 혓바닥을 내미는 모습은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오리족 얘기를 좀 했는데요 마오리어 한두 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키야오라 키야오라 하면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카파이 카파이 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요 카키테아노 하면은 다시 만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